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먹어볼건 뭐냐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건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실거 같아요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오늘 어떤 소고기를 만들어 먹거냐 아궁이에다가 굽는 치즈 소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리티비가 소고기를 먹네요 소고기 오늘 시골간식은 아궁이 치즈 스테이크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신부탁사로 시작합니다 재료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해 솔직히 간단하고 쭉 찢은 다음에 먼저 큰거 하나부터 올릴게요 먼저 큰거 하나 큰거를 하나 올립니다 위에다가 와우 엄청 커 엄청 커 우와 이거 보여? 얼굴만한 스테이크 여기다 하나 올려줄게요 하나 올려준 다음에 좀 때려야돼 그 다음에 치즈를 올려줘야 합니다 치즈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야겠죠? 짙느 소고기 스테이크를 만들어 맛있는 아궁이 치즈 스테이크를 만들어 맛있는 아궁이 스테이크를 만들어 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 J2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이거 기대하는 맛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기대해주세요 왜 문이 갑자기 울어? 엄마! 엄마! 문이 저절로 열려 뭐야! 바람이 갑자기? 뭐야! 아무튼 우린 요리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치즈 스테이크를 만들어 엄마! 맛있는 치즈 스테이크를 만들어 좋았어! 한 10개 올렸다 10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얼굴만한 크기! 사이즈 비슷한 애로 이거지 보여? 장갑 어디갔어 장갑 야 보여드려 치즈가? 이거 봐!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갔어 빨리 아궁이에다 구워봅시다 소고기라 그렇게 많이 익혀줄지도 않아도 돼요 조금씩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가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렛츠고! 고기! 맛있는 치즈 아궁이 스테이크를 만들어 맛있는 치즈 아궁이 스테이크를 만들어 맛있는 아궁이 스테이크를 만들어 맛있는 아궁이 스테이크를 만들어 히리! 자 아궁이 스테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이거 봐요 기가 막히지? 야 이거 보여? 와 아궁이 와 엄청 맛있겠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고기는 레어, 미디움 이 두 가지로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피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걸로 먹어야 목넘김이 좋다 이거죠 뒤져먹을게요 야 이거 봐 함박스테이크 같아 야 대박이야 와 이거 봐 거의 함박스테이크 수준이야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여러분들 일단 냄새부터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냄새 와 야 이 미친 여러분 와 이 차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냄새 와 와 와 와 저봐 저 멍멍이도 지금 냄새 맡고 왔어 와 오 스멜 오 구 오마이베비 오 야 야 이제 좀 이따가 먹어도 될 것 같아 일단 조금 더 익혀볼게요 여러분들 자 넣어줄게요 와 와 치즈 보여드릴게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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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야 보여요? 와 와 대박 치즈가 다 녹았어 와 맛있겠다 야 이거지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봐요 와 치즈 떨어지는 거 보여요? 와 와 앗 앗 와 너무 뜨거워 와 치즈 와 야 와 치즈 봐 제가 치즈 보여드릴게요 와 어떻게 익었냐면 치즈가 와 대박이야 와 와 씨 냄새 아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는 와 좀만 뜯어먹어볼까 hir 아 zoo 아 아 2 소 와 너무 맛있어 제가 잘라가지고 불꽃 소스에 찍어먹을게요 일단 반 시골에선 연장이 필요없습니다 갑니다 듬뿍 스테이크 소스 듬뿍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 소스 듬뿍 소스 듬뿍 찍어서 약간 미디움보다는 아랫단계로 먹었습니다 근데 치즈가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치즈 치즈 음 음 아 진짜 행복하다 음 음 소고기를 먹은 다음에 먹어야 할까 음 탄산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치즈 치즈 오오 치즈 치즈 장갑에 치즈 묻었는데 하하하하 걔들이 뺏어가네 치즈맘 줄라 그랬는데 하하하하 도망간다 도망간다 오오오 야 나 치즈 없어 이제 나 치즈 없어 흐헤헤 귀여워가지고